나한테 돈을 빌리는 목적은 중요하지 않아 빌려간 돈을 어떻게 갚을지만 중요하지 각서 쓸게요 신체 포기 각서? 내 사채업자 생활 신년에 부부가 쌍으로 신체 포기 절 산다구요 널 네 당신은 정말 예뻐 벗어 그 처음이 언젠지 알아? 당신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? 말해봐 내가 부족했나 당신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난 당신을 사랑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나를 사랑해줄 순 없나? 당신은 정말 사랑이 안보는 것 같아서 당신은 정말 무엇인가? 당신은 더 놀라운 것 같아 내가 당신이 무엇인가? 당신이 무엇인가? 당신은 무엇인가? 당신은 무엇인가? 한글자막 by 한효정